소비 오퍼 만약에 뱀이 된다면 솔리스 펠레르 카 이드 이런 쪽으로 수비 오퍼가 좀 뭉칠 것 같은데 블록소머 입장에서는 어제 블리츠 짧긴 했지만 강렬했거든요 블리츠 생각을 좀 어떻게 할지인데 조금 더 큰 방패네요 봉타늄을 먼저 뱀을 합니다 어제 아자미도 굉장히 전진 수비에 많이 사용했던 QX인데 먼저 공격 오퍼를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이고, 바닥 수류탄 삭제 이후로 아래쪽에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그 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강팀이 팀 상대로 밴할 때 자주 나오는 밴이거든요. 역시 카이드. 메버릭 쓰기 싫다는 거죠. 펠레르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오늘 랭크에서 몽타늄에게 호되게 당해서 1대3 클러치 당하고 이랬거든요. 전등. 중강 뿌리면서. 이거 소리 좀 잘 들으려고 발이 윗칸도 한 칸 열어놨었는데. 카아나이브 압박에 더 들어가기 전에 히로우 선수 이거 찍히면 안 찍히고 잡혔고 이러면 데스마크 너무 치명적이에요. 한 명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20초. 아루니 혼자 남은 거. 아루니는 위치가 너무 편해서. 큰 창견제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오오오. 저 이렇게 데미기 마무리. 주차기는 해야 되는데. 아래 또 잡혔어요. 아 데스마크 쓰지도 않았는데. 어 이거 또 아까처럼. 아까 못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피아이스는 알고 있어요. 하나 잡히면. 기계적으로 나오더라. 아. 임망해서 못 갑니다 거기. 그렇죠 그렇죠. 모델들 다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루. 케더크 준비 중. 아이방을 보는 인원을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거든요. 수류탄 던지고. 잡히면 아마루 타고. 카라옥 탔어요. 아마루. 소리 안 들려요. 데이버스에 찍히고 있어서.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어제 오리건에서 한번 보여줬던 장면인데. 피아이스는 절대로 드론 이럴 때. 사이트에 던지지 않을 거예요. 은근슬쩍 숨겨놨어. 소리 듣고 소리 듣고. 근데 너무. 너무 빨리 올라왔죠 다윗 선수가. 아 이거 노하 선수가 설치를 하는 걸 잡으려면. 아무튼 붙어야 되는데 이거. 설치. 설치 몰라요. 설치했고. 설치했고. 아 이거. 아 정말 아쉽겠네요 방금. 아 진짜 녹색 계단. 녹색 폭도 쪽으로. 어 먼저 그냥. 네. 킥 지켜요. 어 HB 적거든요. 잠시만요. HB 적어요. 설치할 때 해체할 때. 근데 무조건 트랩도어 라인에서 보이는 방향이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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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거 같아요加入 아 그 체력이 적었던게 또 이렇게 다운 petit 아 이거 절대 예상 못하죠 자 마이트로 다운이구요 아 노바 결국 슈퍼 노바로 와 피어엑스 지아도는 인원이 있어요 아 데미스 선수 드론보고 있었어요 아 드론봤어요 아 이거는 크라운 선수 진짜 아이고 핑이 다 찍혀요 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래도 잠시만요 아 아도니 선수가 가게 되면 진탕 돌려 있어요 데미크 진탕 들고 있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왼쪽 나갔어요 와 데미크 타이밍 잘 잡았어요 자 크라운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메시 선수가 원흥으로 버티고 있다 보니까 아 오히려 본인 선발을 먹고 같이 잡긴 했는데 아 이거 저 불칸이 있어요 아 27초에 터졌습니다 아 그림 등에 특별한 오퍼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약간 팀합과 기량으로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아 아직 팀 하나 맞고 이게 난철망 손이 들었고 어 근데 끌고 들어와 봅니다 하지만 아 인원 소모가 자 설치는 모르는 아 아 알고 있네요 네 저 위치 설치가 살짝만 보여요 네 네 심지어 발목작을 저렇게 다 해놓고 상하고 있다는 상황이라 사실 설치할 위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피어엑스가 모를 수가 없었어요 안방 건드린 인원이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피어엑스 어제 이어 오늘도 오리건에서 대승을 따냈습니다 연승을 달리게 되었고요 7대1 반면 블라썸은 4연패드 패 빠지게 됐습니다 오리건 방어라는 정말 기가 막힌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격이 아니에요 지하 라운드 일단 두 라운드 잡고 간다고 생각하면 일단 2점 먹고 시작한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몽타뉴 밴이 지금 두 번 연속 나왔죠 네 PSG는 어제도 마린 선수가 마이 몽타라고 하면서 좀 아쉬웁다는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일단 변수 차단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또 오리건이란 맵이 워낙 좁기 때문에 블리츠도 잘 활용이 되는 맵 중 하나에요 방어에서는 펜리를 먼저 밴을 합니다 본인들이 공격인 만큼 뭔가 좀 위험 부담을 안기 싫다 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뭐 BNA 아잠이 본인들이 쓰고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고민을 좀 하는데요 정말 이번엔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카드를 살릴지가 야. 지금 복 좋을 때. 아 위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안정적으로 하네요. 아아아아아아.... 좀 받아 먹는 거. 쭉 작기론 하셨습니다. 라이브핑! 라이브핑. 잡아 줘야 해요. 자! 어 어 어 어 어. 한 발 한 발 한 발. 오 이거 빙났어요? 그래도 카아이브는 많아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잡아 줘야 돼. 아이고. 아이고. 형아.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니 탭댄스를 주고 있어요. 아니 이거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 좋았어요. 워드웨어 청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크림 능력 다 떴는데 겨우 잡았습니다 야 이거 이득인가요? 어 그래도 이러면 완전 이득 어 잠시만요 얘 시간 없거든요 아이병 들어왔어요 아이병 들어왔어요 잡아됐고 양으로 나와요 지금 커버를 잡아야 되는데 커버만 해주고 나면 되는데 먼저 싸우면 안 됩니다 자 아 지금 잠궈 있는 걸 알아요 이게 전진해서 강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나 선수 입장에서 이 강화벽 아까워서라도 그냥 빠지긴 좀 싫을 거에요 저패가 생각하면서 이거는 아는 싸움과 모르는 싸움이었죠 혹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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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왜 있어요 동만이 어차피 급한 거는 BSG입니다 아래에서 와 동만이 완벽하게 잠궜습니다 오 네 오 잠시만요 큰일 났을 일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주방회관이 생각보다 운영이 좀 중요한 사이트 글라지 잡았어요 한나 오 이제 내려가요 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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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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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유효하게 좀 적용하기는 어려웠던 전략입니다 자 그래도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미 잠궈되고 오 오 이거를 긁으면서 올라가요 그래도 번데가 풀렸기 때문에 네 꾸라도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 한나 선수도 크게 방심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한 가입으로는 못 컸네요 네 아 이거 루트 자체는 똑같아요 네 너무 무혈입성 아닌가요? 발수리 돼 발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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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죠 이거 이 라인도 무조건 버티컬이 들어가는 위치인데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아 다 이겨내어 싸움을 아 라스트 위치 나오게 되면 이미 잠궈진 상황이 돼버리죠 자 하나가 듀자도 들고 있고요 쇼티 와 앞으로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아 방패도 아시죠? 그가 또 졌고 맞으면서 가나요? 아 근데 방패가 남아있어서 이거 아 네 이미 지나간 거 확인 됐고 아 이거 아예 신경을 쓰고 있질 않아요 네 크래쉬가 있어요 아 근데 크래쉬가 진짜 슈퍼 아 이거 죽었대요 비누 죽었어요 아이고 도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거 잠그는 인원이 없는데 아 이게 뭐야 이거 동반소수 아 이게 교환 됐네요 그래도 루마틱이 좀 천천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탕 진탕을 오히려 크래쉬 안 맞추고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 루마틱 설치기 때문에 1대1 설치 소리 못 들었어요 설치 소리 방금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커버 잡고 와 루마틱 아 여기 지온지온합니다 자 그리고 창왕 스모크 잡아낼게요 아니 해치를 아니 어떡해 에에에에에에!? 자 근데 이제 2대2가 c4 있구요 지금 바모 선수랑 카이 선수랑 해치를 아래에서 열어서 몰랐어요 당연히 해치 위에 있겠지 어? 볼을 내는 거 봤고 머리 살짝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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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퍼가 있긴 한데 머리 살짝 총알 없어서 상전해야 되고 시퍼 오 호오오 아 시퍼를 이건 약간 10년 전 2번 꼬는 건데 그러니까요 2번을 꼬았는데 그냥 나 가위 낼 거야 어 그러면 상대가 내가 주먹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볼을 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마린 선수가 근데 상대는 가위낸다고 하니까 그럼 주먹 내면 이기는 거 아님? 그냥 주먹 내버렸어요 이거 혹시 내려가나요 덕만이? 내려왔어요! 와 덕만이! 본대는 앞쪽이거든요? 덕만팀이에요 비누와 하나님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딱 붙었네요 카이 통알 남아있기 때문에 태어덕으로 네 워드는 없기 때문에 섬광 뿌리고 덕만이 있는 잔 잡혔고 오 카이 오? 가졌어요? 아 꺼냈네요 이 자리 불 맞으면서 들어가고 10초 위치는 다 나갔습니다 냉동고 라인 비어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잠깐만 여기까지인가요 이렇게 매치 포인트 PSG가 먼저 따냅니다 아 뒤로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 잡기 어렵습니다 덧 넣고 어 근데 넘는 때 잠깐 중전하고 있어가지고 야 총 더 조심해야죠 떨어질 때 오 타이밍! 타이밍이 어떻게 해? 처음 더 빨랐어요 근데 여기까지인가요 이렇게 승점 3점을 PSG가 챙기는 경기가 됐습니다 아 이거 실험이 적어가지고 에이스가 자 이렇게 되면 PSG 승점 7점까지 올라서게 되고요 그들도 플레이오프에 합류할 확률을 더욱더 키워나왔습니다 글로벌로 이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마철루가 제일 수비 승률이 높습니다 68% 응 68%입니다 68% 어 근데 오늘 이제 일단 약간 뭐 오리건 지하 승률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뜨려야 됩니다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공격이 좀 더 화끈해야 경기가 재밌는 거잖아요 시원시원해지고 예 일단 위불에 선공입니다 몽탄유 3연속 오늘 3연속 밴이에요 확실히 최근에 몽탄유의 티어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답답한 공격에서 그나마 영역을 강제로 밀어낼 수 있는 오퍼레이터다 보니까 네 PSG 탈론은 선방이니만큼 몽탄유를 먼저 밴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 그린밴 그린밴 탈론의 어제 전략의 추측 중 한 명이었던 오퍼였는데 그림과 잉이 약간 좀 이지선다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림 배날래 그렇죠 그림 잘리면 잉 살고 잉 자르면 그림 살고 까다로운 밴을 했습니다 수비밴은 어떨지 아 솔리스 밴 정면수함 하자라는 거죠 너무 많이 태웠는데 반대편에서 진입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교환 됐고 어 10% 없어서 총격이 전혀 끝내야 되는데 와 라이더 백업 소독 하나 100% 아 빈틈 없습니다 자 이렇게 100명 마무리가 됩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고 보온 아 자미 잡았어요 hä 와 아니 이거 픽킹 한 거 두 명은 잡아 줘야 됩니다 하나 흘렸고 어? 일단 디디ама 아 근데 또 조얼더 선수가 붙였구나 b 분노 아 이건 어렵지 이거 풀리면 난리 난리 났는데 잡고 여기까지 이사를 찍는 자리긴 하거든요 살짝 보여요 이렇게 되면 풀렸기 때문에 솔져 또 솔져 알아요 와 미성 민호 오더스 중개 올라왔어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어 이거 아무도 모른데요 잠시만요 여기 사이트인데요 디퓨저가 없어서 살리려고 살리려고 하는데 이거 살리는 게 좀 애매해 이거 알아요 알아요 이 노드 부상인 거 알았어요 핏자국 봤어요 아 이게 서로 관측도구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완전히 감각 싸움이거든요 소리 흘리면 안 돼요 아 이거 살리는 건 너무 무리가 미끼가 힘 살리고 못 살립니다 이거 아 이거 뭘 살려요 절대 못 살리고 심장이 지금 네 뮤트에 눈이 감기고 있어요 이거는 1대1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내줘야 돼요 와 솔져 결국 낚았어요 안 죽었어요 비사 안 죽었어요 저거 HP 봐보세요 저거 아 이거는 근데 떨어졌네요 아 이걸 왜 떨어졌지 사실 저희도 예산을 못했잖아요 어떻게 잡았지 신나 했잖아요 지금 인호 선수랑 솔져서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기도 하다 보니까 약간 장난을 치는 거 같은데 솔져서 말하는 거지 이거 왜 떨어짐? 나 살릴 생각 없었는데 원현 선수 웃어요 우리도 몰랐음 응 姐님 그래서 잡는다 하더라도 애매했는데 키를 저렇게 우허우ㅔ! 아 예, 무사 선수도 체력이 적은 만큼 오, 라이스 무상. DUNBE BUSAM! 드럽기가 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싶습니다. 일단 병 안 열려서 사이드 찌르기! 이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유리한 라운드인데, 이렇게 컴퓨터도. 와! 커버가. 나와! 위치 다 알아요. 기생 하나, 다과 하나. 이거 드론 구멍 보러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드론 구멍 뿌리고, 드론 구멍을 맞았어. 다들 맞았어요. 지금 서로 양각을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 못봤어요 완전히 눈 멀었거든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더블 배를 한 대에 가요 샷건 들고 소리로 란 안 남겼어요 그런데 란이 안 남겼어요 아니 란이 안 남겼어요 샷건 들고 있어요 한 대 받은 데미지 기발을 2중 3중으로 깔아왔어요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슬슬 부상 2 아니 근데 시퍼 아래에서 날라온 거 봤고 떨어진 걸 들켰죠 네 이노 선수가 부상인 걸 아 이거 살리다 이거 한 대면 가능 HP 랜핑이 지키기 때문에 아 상향했어요 이러면 3강에 들어와요 어 3강 하나 쇼티 워낙 많아 잠깐만 와 어 근데 그 자인 들어갔어요 솔져 솔져 들어온 거 와 근데 자드가 끊어냅니다 이걸 잡는다고요? 또 이겨요 외벽을? 아자미가 사기다? 이건 절대 아자미가 사기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맞긴 하지만 이건 자드가 너무 잘한 거예요 자 어 어 일병 아래에서 봐요 이거 DP 좀 떨어지면 좀 그래도 내부 싸움 정보 없는 싸움 어 롤비 그립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어 DP 좀 다운 다시 솔져 챙겼고 아 내가 넵지를 잡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눌러야 돼요 설치 눌렀고 라이더 계단에서 올라와요 아 결국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범위는 외로 가면 되거든요 오 와 대납패킹 편하지 않을까요? 어 어 어 퍼졌어요 연장으로 갑니다 오 무서워요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사진찍고 잡고 오 바페 팠어요 다시 이 정도 거리 주면 안 돼요 아 어디 위블 어 란 란 선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미 게임은 끝났죠 안녕하세요 이거 켜야 돼요 켜야 되는데 키면 죽어요 와 오 아 이제 죽었네요 오 와 이거 뭐야 데미지까지 입었는데 이거 란이 들고 있는데요 들렸어요 오 잡고 아 뒷피저가 떨어져요 1대1 와 오 자 미사 제일치 로이보이가 반대편입니다 자드가 자드 안 보일대 자드 안 보일대 홀로의 병 오 좋았어요 정강이 들어갔나요 미사는 미사 부사 레드빙 레드빙 와 라이더 설치중이에요 미사 라이더 설치중이에요 어 설치가 됐습니다 덮밟았기 때문에 미사는 피 흘리고 있고 오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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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데 체력이 둘 다 적어요 체력이 둘 다 적어요 인호의 위치로 권총 소리 들었고요 마지막 미사 인호가 계단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되면 시간 없습니다 아 탈론 결국 연장전은 공격팀이 모두 승리를 따냈습니다 예 미사 선수도 안도에 한숨을 내쉬는데요 결국 접전 끝에 십옥곽 승부 PSG 탈론이 승점 2점을 위브리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뭐 밴하지? 뭐 밴하지? 뭐 밴하지?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저격 밴을 해볼까 라는 고민인 것 같거든요 잉맨 그냥 무난하게 합니다 무난하게 가드 선수는 항상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스윗하기까지 해요 제가 SNS에 저희 사진을 올렸는데 댓글에 사랑합니다 라고 적더라고요 저 되게 반할 뻔 했잖아요 이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베풀 줄도 알거든요 아 그렇죠 누구나 가드를 볼 때는 좀 이렇게 눈에 총기가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오늘 몽탄유는 못 나옵니다 네 밴율 100% 뭐 잉탄유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둘의 밴이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레플리카 선수 볼 때 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룸머니네요 레플리카 선수 이제 가드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죠 역시 리정 밴 리정과 잉 세트로 밴이 되었습니다 불깔대 피킹 불깔대 피킹 이원디 타이밍에 원기 풀렸고 아 근접 알람 울려서 패킹 타이밍 아 슈미카 활용도 제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능과 가젯을 적극 활용한 디플러스 기아의 첫 방 원기 또 이렇게 쌓였어요 우기맨 지하 안와 1층 온다 우기맨 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오 잡고 이원디 타이밍 1층은 여전히 세월호 있는 상황에서 아 작은 방으로 빠져서 이거 시간 끄는 건 물론 인원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체크는 뭐 한 방으로 오 이거 깜짝이야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지하까지 디플러스 기아가 타이밍 아 이거 모르나요 총소리 들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에슨딩으로 알고 와 우기맨 체력이 적게 만들어 놓은 인원을 마무리해주네요 그냥 설치소리를 들어줄 수 있다 보니까 일단 기다려라 방탄 카메라 제거됐고요 아 이거 쏠릴 수 있는 거 안 돼 줘야 되는데 오 그래도 허닝 설치 그래도 이 설치가 충격 수루 탈 어 이제 없어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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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찍고 어 위치 찍고 폭탄 뒤 아 체력이 굉장히 적극 5 오 한 대에 가거든요 허닝아 에이스는 근데 일단 로비 밖까지 나가있어서 위치가 좀 안정적이긴 해요 마침부터 폭탄 뒤 라서 근데 이거 라운즉까지 클리어 되면 로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라운즉 클리어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잡는 생각 하나요 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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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였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아 aquí 예 원은이기 때문에 섬경은 의미가 없고요 샵만 못 잡았지만 카프카니 카프카니 디퓨저 이재민 선수 들고 있긴 합니다 코티니가 또 위에서 볼 거예요 아 이러면 빠지는 걸 보니까 무조건 이게 잡을 가격이야 허니가 잡히네요 원계 이거 거리 이 자리 무조건 한 방입니다 힐 받고 힐 받았고 한 방으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총 뺄면서 와 이거 1번 눌러서 방패 뒤로 젖히고 소리까지 줄여서 뭐하러 숨기나요? 늘 하면서 둘이 뭐 덤앤더머인가요? 둘이 지금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이 장면 두 명이 같이 넘어요 갑니다 왼쪽 한 방 났고 이렇게 되면 블리츠는 죽어서 힐증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냥 샷건인거 보고 야 근데 그만리가 오는새 영사진몰시 들어왔어 설치중 너무 방패병의 시선이 와 우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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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고 2대1이에요 레벨 타고 나가면 끝이에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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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 Repúblic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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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설치 중이 우선! 케 3몰 To. 아 구티드 마무리! 와 음성! 너는 내 끌어. 피크가 없기 때문에 오티드 마무리! 7대 1입니다. 단독 선수를 달리던 디플러스키아가 1위자를 지켜내면서 매치 데이 6의 셔터가 내려갑니다.